아 그리고 1층이 봤던 방은요, 메이드 방입니다. 예? 예! 아 그럼 주인은 1층에 할 일이 없구나. 대리사 계단 보세요, 주인이. 야, 너무 뻔쩍이는 거 아니야? 자, 무슨 매장이야. 여기는 노래방이요. 마작하고. 마작도 하면서 노래도 하고 술도 하는 바. 마이터가 면병 있는 거죠. 와, 오늘도 역시 망치 구매가. 다 때려보셔. 자, 이게 이제 다 쓰고 있네요. 방이 있고요, 드레스룸 따로 있어요. 그리고 화장실 보세요.